우여곡절 끝에 야구장 입지가 선정된 만큼 이제는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돔 구장을 비롯해 구장 형태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청권의 대표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그 휴스턴 에스트로스의 홈구장. 선수가 홈런을 날리자 외야 왼편의 아치형 구조물을 위해서 증기기관차가 달리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날씨가 묻어온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홈구장 외야에는 수영장이 마련돼 물놀이를 하며 야구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 지어지는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도 대전이라는 도시의 특색을 살리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2025년 야구장 중공과 더불어 함께 개통되는 트램과 연계한 야구 관광 상품 등 대전만의 정체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마련되면 대전 관광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시티나 과학의 도시나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것과 부합하는 그런 구단 컨셉이 좀 만들어져야겠다라고 하는 조건도 충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장 형태와 관련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스포츠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건립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돔구장은 일반 구장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예산이 많이 들지만 한화이글스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끄는 구단이 된 만큼 대규모 민자유치가 이뤄진다면 예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폭염 등 기후변화도 돔구장 건립 필요성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미세먼지, 또 폭염, 야구 선수들도 보호가 돼야 되고 야구 팬들도 보호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반중 친화적인 구장 설계도 소홀히 해선 안 듭니다. 얼마 전 문을 연 창원 NC파크는 그라운드와 거리가 가깝고 좌석 간격도 넓은 데다 내 외야 어디서든 걸어다니면서 야구를 볼 수 있도록 설계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부지가 선정된 만큼 이제부터는 베이스볼 드림파크라는 이름에 걸맞는 꿈의 야구장을 시민들 품에 안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TJB 노동연입니다. 덕분에